저는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만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같은 플랫폼 업체로서 네이버파냐 카카오파냐 이게 이제 나뉘지 않습니까? 네, 많이 나뉘어요 그 중에서 네이버보다 카카오를 더 선호하시고 계신데 어떤 근거로 카카오를 더 선호하고 계신가요? 카카오 같은 경우 변동성도 좀 있는 편이고 하니까 시장의 대부분의 분들이 네이버를 선호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사실 신뢰도가 없는 기업이었으면 가이던스를 믿지 않았을 텐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매출 성장률이 올해 31% 앞으로 한 3배 정도의 OP 마진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업사이드에 대한 룸이 열려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로 평균에 보면 제 생각보다는 프리미엄을 그렇게 많이 주는 포트폴로는 아닌 것 같은데 개별적으로 선택할 때는 너무 좋은데 좀 비싸다 싶은 생각이 드는 회사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어느 정도까지 밸류에이션의 캡을 두시거나 어떤 식으로 좀 이 프리미엄이 과한 부분을 극복을 하세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의 캡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을 같이 한국 기업들이랑 비교해서 보다 보면 어디까지 열어놓고 우리가 봐야 되는지를 좀 많이 보게 되는데 극단적으로 좀 많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반대편으로 갔을 때 이 해당하는 기업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 이 효용을 대체할 만한 기업이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안전마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위로는 봤을 때 이 회사가 꿈꾸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에 대한 꿈을 생각하거든요 그 경우는 그러니까 다운사이드 리스크보다는 업사이드 리스크가 얼마나 크냐로 좀 많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매니저들한테 회장님이 많이 강조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얘기를 했으면 생각을 했으면 공부를 했으면 액션을 해야 된다 포트폴리오에 결국 포함하지도 않고 말만 하는 거는 그냥 평론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매니저는 액션을 해야 되는데 그런 액션을 하기 위해서는 성장이 10배 100배 보이는 영역인데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 포트폴리오에 포함을 함으로써 관찰을 해야 되고 앞으로의 성장성이 어떻게 나올지 계속 관찰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많이 동감하는 게 아마 대표님도 그러시겠지만 포트폴리오에서 사실 빠져 있으면 관심에서 어느 정도 멀어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보초병을 좀 많이 세우는 편인데 그래서 보초병을 어느 정도 세워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보초병으로도 세워놓고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 당장 보이는 성장이 더 많다면 당연히 그 비중이 올라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 업사이드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판단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딱 이거는 멀티풀을 몇 배 이상 주면 안 된다 이런 계량적인 부분은 없고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서 내부에 토의를 거쳐서 하되 웬만하면 좋으면 일단은 좀 접근을 하는 쪽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아무리 그래도 저희가 10년 뒤 걸 땡겨와서 지금의 이익으로 만들어서 하자 이 정도까지는 안 가고요 혹은 국내 플랫폼 업체인데 예를 들면 구글은 30배 받고 있는데 여기는 50배를 받는다든지 이러면 조금 꺼려진다든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조정을 당연히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결국에 이들의 이익 성장이 2, 3년 뒤에 나올 수 있는 베스트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거기에 지금 PER를 적정 수준을 부여했을 때도 아직도 기대가치가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링을 좀 씌워놓지는 않는 편입니다.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사실 본부장님이나 회장님은 에코티의 속성을 되게 잘 이해하시고 활용한다는 느낌을 많이 봤습니다. 사실 주식의 속성이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업사이드에 초점을 맞추는 건데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황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신경은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굵직굵직한 변곡점에 대해서는 좀 의식을 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지표인 금리라든지 경기라든지 자산시장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 정도는 저도 사실은 좀 굵직굵직한 사이클로는 챙겨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저는 변곡점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물가, 저금리에서 고물가, 고금리로 넘어가는 변곡점이고 그리고 강세장이 상당히 많이 지속이 되었었고 이런 상황에서 또 대외적으로 혼란스러운 사건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어차피 악재를 시장에 흡수를 하다 보면 영향력 자체는 약해지겠지만 어쨌든 이런 사이클이 바뀌는 상황에서 그동안 높은 성과를 거둬오셨지만 뭔가 이 투자 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다. 혹은 구성에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 기존의 내 방식이 계속 유효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해보시지는 않으셨나요? 당연히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런데 가치 투자의 방법이라는 게 결국에는 언제나 가격과 가치의 괴리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대외 상황의 변화에서도 결국 저희가 같이 평가를 좀 더 면밀하게 한다면 충분한 기회의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8년 이후 2021년까지, 지금 2022년까지는 플랫폼의 힘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을 해왔던 시장이잖아요. 그게 저희 리치투게더에 많이 반영되었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이어졌는데 과연 이게 반전 요소가 있는지 요즘 회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많이 고민하고 고민하시는군요. 플랫폼의 힘이 과연 계속될 것인가? 혹은 지금까지 이어왔던 이런 네트워크의 힘만으로 계속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물질적인 측면에서도 저희가 제조업이나 이런 쪽을 많이 안 봤던 측면이 있었는데 과거 거의 한 10년여의 기간 동안 지금 E&P 쪽, 유가 쪽만 해도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너무 저투자되어 있었죠. 지금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가 좀 오해하고 있었던 것들은 없는지 그리고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쟁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2차전지 셋업체를 저희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시장 성장은 오케이인데 플레이어가 너무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도저히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경쟁자가 너무 많은 상황이니까요. 완성차들까지도 직접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보면 철강이라든지 아니면 유가와 관련된 투자를 하는 E&P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플레이어가 계속 줄어들어왔고 해운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금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이게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저물가 상황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 많이 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저희 회장님 책에도 써 있긴 한데 중국이 지난 10년간, 15년간 성장을 굉장히 강하게 하면서 저물가를 계속 수출해왔던 역사가 이제 어느 정도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또 아마존 같은 온라인 상거래 업체들이 유통까지 혁신을 하면서 그 중간에 있던 모든 마진들이 많이 축소되는 과정을 10년 동안 보였다면 앞으로는 반대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 상황이 조금 완화되는 그런 업종 그런 쪽에서는 사실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가리지 않고 일단 공부는 하고 그 와중에도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성이 좀 더 나오는 게 있다면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회들을 조금 더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아직은 소프트웨어 서비스 쪽은 저희가 기회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꼭 플랫폼이 아니더라도. 소프트웨어 서비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서비스 같은 경우는 보통은 개발을 하기 위해서 고정비, 개발 인력들을 투자를 하게 되죠. 예를 들면 한 100명 정도를 연간 인건비 요즘 많이 올랐으니까 한 2억 정도로 치면 한 200억 정도의 인건비를 투여를 해서 계속 개발을 해왔던 것들이 지금 클라우드라든지 네트워크가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좀 퍼져나갈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미국 기업들은 너무 익숙하니까 미국 기업이니까 가능하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국내 기업들도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고정비를 충분히 커버할 만큼의 이익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여기서 순식간에 갑자기 클라우드라든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고객을 확보해 나가면서는 레버리지가 굉장히 크게 나오는 사례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저희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쪽은 플랫폼을 타고 플랫폼을 인프라로 이용하는 회사들인 거죠. 그런 회사들은 주목해서 여전히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로에 보니까 엠로, 이지케어텍 이런 회사들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 아이디어로 담은 거죠. 네, 그 아이디어인데요. 엠로나 이지케어텍도 각자의 업종에서 1등을 하고 있는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이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고정적인 인력들을 딱 투자를 해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좀 세일즈도 좀 안 됐던 부분들도 좀 있었고요. 개발해놨던 클라우드 소프트웨어가 조금 해외 확장을 못했던 경향도 좀 있거든요. 이제 코로나에서 리오프닝이 좀 되면서 그런 확장들도 이룰 수 있다면 개발비는 더 이상 이제 많이 늘어날 건 아니고 일반적인 수준의 인건비 늘어난 정도만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럼 그 위로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이익으로 취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BM으로 바뀌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자본시장의 사이클이나 금리 사이클을 떠나서 뭐 클라우드나 뭐 네트워크 이런 쪽은 여전히 아직 성장의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고 보는 산업이다 이렇게 해서 네, 인프라가 일단 너무나 잘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클라우드라는 인프라를 통해서 한 번에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저희가 앱스토어에서 지금까지 봐왔던 것처럼 물론 미국 기업들은 너무나 많이 이미 채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직도 좀 채택할 수 있는 룸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채택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이미 많이 맞춰진 회사들이 많은데 아직 우리나라의 중견기업들은 거기에 맞춰서 가지 못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채택을 하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성장이 잘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얘기로 다시 조금 돌아가면 사실 저도 이제 플랫폼 얘기를 하면서 좀 더 다양한 시각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 대한 걱정의 포인트는 그동안은 강자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런 소비자의 어떤 복지에 좀 도움이 되는 약간 이런 존재로 인식을 하다가 어느 순간 여론이 좀 뭔가 독점기업 너무 힘이 세고 약간 견제를 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좀 바뀌어가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반독점 정석 그리고 규제에 대한 리스크 이런 거를 또 고민하지는 않으신가요? 당연히 고민하고요. 국내에서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그런 장애물들이 당연히 형성되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카카오 같은 경우도 카카오 모빌리티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고생들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고 대응을 잘하고 계시지만 그 과정에서는 저희는 회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 회사가 커지면서 나올 수 있는 성장통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회사가 얼마나 그거에 잘 대응하는지를 계속 보려고 하고요. 그런데 그 이전에 플랫폼의 독점성에 대한 문제는 글로벌 기업들과의 비교 관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국내에서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해야 되는 대형 사업자, 대형 플랫폼 사업자 그걸 이제 저희 과기정통부에서 데이터가 나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지금 유튜브가 압도적이거든요. 그렇죠. 유튜브가 차지하는... 정시간도 그렇고 콘텐츠의 어떤 용량 자체도 워낙에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저희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덕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플랫폼인 건 맞는데 우리나라에 그러면 네이버나 카카오같이 광고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과연 독점적이냐라고 봤을 때는 그런 기업들이 얼마든지 침투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트래픽 양으로 보면 구글이 차지한 작년 비중이 27%인데 카카오나 네이버나 합산해서도 3, 4%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반독점을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 외의 영역에서는 독점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 많기 때문에 반발심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네이버나 카카오가 작년, 재작년 정도부터 글로벌하게 확장하는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웹툰 기반으로 확장하는 이거는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플랫폼이 해외로 수출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해를 굉장히 잘하신 것 같네요.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이렇게 우리가 싸우기만 하면 결국에 국내 여론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글로벌로 나가서 승부를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글로벌에서 승부를 하게 된다면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들은 또 다른 레벨에 가서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국내 회사의 반독점 이슈는 지혜롭게 잘 또 헤쳐나가야겠지만 글로벌 성장으로 인한 성장분이 더 크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에 좀 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웹툰이나 이런 콘텐츠로 해외 확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직은 사실은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작은 회사들이 아니다 보니까 기존의 매출이 큰 상태에서 사실 웹툰이라는 매출이 아직은 비중이 작아서 선뜻 저는 이걸 아이디어로 좀 크게 해석하기가 좀 어렵다. 잘 될 거는 알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저의 한계일 수는 있는데 이거는 본부장님은 어떻게 소화를 하시나요? 비중은 작아요. 그런데 향후에 커질 것 같긴 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소화하시나요? 지금의 현재 가장 메인이 되는 비즈니스가 성장률이 나오는지가 먼저 점검이 돼야겠죠. 이거는 결국 앞으로 스타가 될지도 모르지만 현재는 물음표인 사업부고 메인으로 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성장률이 얼마나 나오냐를 일단 먼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내년에도 매출액 성장률이 본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거기에 꿈을 더해준다라는 걸로 저희가 웹툰이나 해외 확장을 생각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이걸 가지고 우리가 비중을 많이 가져가자 이런 투자 포인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존 비즈니스의 성장률이 꺾였는데 꿈을 얘기하는 기업들은 저희도 사실 포트폴리오에서는 편출을 하고 투자 포인트를 좀 잃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메인으로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의 성장률 이 데이터는 당연히 저희가 투자를 많이 하고 오랫동안 해본 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참 세상을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아니면서도 이런 다양한 정치나 아니면 행정이나 심지어는 타국의 문화까지도 굉장히 많이 알거든요. 어떻게 경제만 따로 떨어져 나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전공자니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데 전공공부보다는 이런 역사학 같은 거 좀 관심이 있었고 돌아보면 생각을 좀 이렇게 총체적으로 하는 데에는 도움을 많이 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봐야지 어떤 내용이든지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다는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냥 개별적인 지식들, 파편적인 지식들이라도 그냥 막 쌓아놓다 보면 이놈들끼리 달라붙어가지고 새로운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쭉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어? 보이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꾸 바둑도를 놓다 보면 어느 순간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김프로 김동완입니다. 우리는 매일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 결정과 행동의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성공의 확률이 매우 낮은 걸 봅니다. 어떤 선택이 모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정말 큰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좋은 선택을 하는 분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보통 현명하다고 하죠. 여러분 이 현명함은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세상에 대한 세상에 대한 총체적이고 바른 이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을 폭넓게 이해하고 현명한 판단과 실행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3프로TV가 지혜를 기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위스덤 칼리지인데요. 정말 다방면에 걸친 지혜 있는 분들의 정성스러운 교육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위스덤 칼리지와 함께 하시죠. 또 사실 연장선상의 질문일 수 있고 저는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만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SF플러스의 대표적인 종목 하면 이미 저희가 카카오에 대해서 몇 번 언급을 했는데 같은 플랫폼 업체로서 네이버파냐 카카오파냐 이게 나뉘지 않습니까? 네, 많이 나뉘죠. 그중에서 네이버보다 카카오를 더 선호하시고 계신데 어떤 근거로 카카오를 더 선호를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현재 밸류엔이션 측면이나 해외에서 라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나 이런 측면에서는 시장의 대부분의 분들이 네이버를 선호하신다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고 기관 매니저들일수록 더 네이버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 변동성도 좀 있는 편이고 하니까 좀 더 선호를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률이거든요. 이번에도 카카오가 4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제시했던 가이던스 측면에서 저희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 톡 비즈니스가 2019년에 톡 비즈보드라는 거를 출시를 하면서 굉장히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보여주잖아요. 성장률이 거의 7, 80% 나왔고 세 자릿수까지도 나왔던 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과연 계속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카카오가 올해도 그 성장을 40%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이던스를 주셨는데 사실 신뢰도가 없는 기업이었으면 가이던스를 믿지 않았을 텐데요. 원래 가이던스 주시고 그걸 오히려 아웃퍼포먼스 하시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숫자는 신뢰할 수 있다면 성장률이 성장률 측면에서 지금 컨센서스 잡혀있는 것도 카카오 같은 경우는 매출 성장률이 올해 한 31%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한 20% 초반대 정도 그런데 OP의 성장률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가장 중요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OP 성장률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건데 카카오는 지금 합산 OP 마진을 따져봐도 한 10% 초반, 잘 나오면 10% 초반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미 20%, 별도 기준으로는 35%까지도 갔다가 30% 초반대 정도인데 그러면 카카오가 지금 그냥 성장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도 OP 마진이 네이버와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한 3배 정도의 OP 마진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업사이드에 대한 룸이 열려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게 저희가 이제 업사이드 리스크를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0%에서 30%로 바로 가면 이익 자체가 바로 3배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PER이 50배대라고 하더라도 3배로 만약에 이익 올라갔나 바로 이건 10배대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정량적인 부분이고 그런데 정량적인 부분에서 제가 걸리는 건 네이버는 카카오보다 좀 오래 맞죠. 사실 뭐 거의 저는 이제 창업하면서부터 네이버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IPO를 했기 때문에 쭉 봤는데 뭔가 더 신뢰감 같은 게 더 특히 이제 IR 같은 걸 워낙에 이제 잘하기 때문에 신뢰감인데 특히나 비용을 컨트롤하는 문제에서 뭔가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저도 돈을 좀 화끈하게 좀 남자답게 쓰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조금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출은 오케이. 그런데 비용단을 거쳐서 OP로 내려오는 부분에서 이게 좀 깨져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을 늘 좀 주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저희도 항상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을 하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보통 그런 마진에 대한 가이드 주시면 그 레벨에서 컨트롤하시면서 거의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카카오는 비즈니스 상황에서 따라서 돈을 좀 더 쓸 때도 있고 좀 덜 쓸 때도 있으시고 이렇기 때문에 스톡옵션 같은 것도 훨씬 좀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2018년 이전에는 그게 좀 더 심했는데 2019년, 2020년 넘어오면서 이제 여민수 조수영 대표님 두 분이 오시면서부터는 컨트롤이 되면서 성장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이제는 좀 대기업의 그런 컨트롤이 가능한 관리 가능성이 높아진 기업으로 바뀌어나가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정성적인 부분에서 그 부분도 좀 많이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건데 정성적인 부분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로 저도 이제 입사 초기부터 계속 커버를 해왔기 때문에 탐방을 가고 미팅을 하다 보면 비즈니스 액션 자체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정말 들어가도 네. 들어가도 충분히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시장도 절대 잘 안 들어가시고 굉장히 조심스럽죠. 네. 굉장히 조심스럽게 주변 상황들 다 고려하시고 조심스럽게 하시면서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대단한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건 사실 선점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서비스 이루어지는 것들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 DNA가 과연 계속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에서도 경쟁이 계속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계속 그 경쟁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그 유연함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많이 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한번 유튜브 따라잡아 보겠다고 카카오 TV 하면서 OTT처럼 해보려고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한 1년 정도 하시더니 바로 비즈니스 접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액션이 사실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안 좋게 보실 수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도를 일단 해보고 안 될 것 같은 요인들을 빨리 파악하고 접든지 계속하든지 키우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번에 사실 클럽하우스라는 서비스가 재작년에 나오면서 굉장히 핫했을 때 의미라는 서비스가 나왔는데 이것도 좀 잘 안 되니까 10개월 만에 바로 또 접으시더라고요. 클럽하우스조차도 잘 안 됐으니까. 네, 클럽하우스조차도 사실은 좀 잘 안 됐으니까. 그런데 이런 서비스들은 계속 시도를 해보고 접을 때 접더라도 시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앞으로의 성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닐까. 애자일하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도해보고 접고 하는 것들이 이런 부분에서 사실 저희 하우스랑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좀 뭔가 신중하고 사실은 규제 대응 능력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는 자꾸 저렇게 하면 이제 안 되지 라고 했는데 여지없이 이렇게 한 번 망치를 맞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나 또 사업을 하다 접으면 이게 뭐 삼각하고 이러면서 또 숫자에 부담을 주다 보니까 좀 저희는 조금 꺼리된 편인데 여기서 선호도의 차이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적인 면에서 보면 사실 플랫폼으로 저희가 엮긴 하지만 카카오는 검색, 카카오는 메신저고 네이버는 검색이잖아요. 이 차이에서 뭔가 비롯되는 차이들도. 아, 예. 그럼요. 그것도 굉장히 큰데요. 저희가 차이나 리치 투게더 역사가 텐센트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왜냐하면 텐센트가 그 슈퍼 앱, 메신저 기반의 앱에서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중국에서 다 보여주셨고 그런 것들을 카카오가 잘 답습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져오면서 비즈니스가 굉장히 활성화되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텐센트라는 기업을 보고 있으면 카카오라는 이 굉장히 소비자의 좀 더 침투력이 센 플랫폼이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를 좀 많이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이게 보통 저희가 MAU를, DAU를 MAU로 나눠서 그러니까 데일리 액티브 유저를, 먼틀리 액티브 유저로 나눠서 얼마나 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느냐. 네, 스티키니스를 보통 보는데 카카오톡은 거의 뭐 사실 매일 보는 수준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다른 플랫폼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 스티키니스 측면에서 고객한테 접근할 수 있는 접점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위책 같은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성장을 보면서도 두 개의 플랫폼의 속성이 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이버 없이는 살아도 카카오 없이는 못 산다. 네, 그런 측면이죠. 그리고 국내에서 이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고민인데요. 네이버의 메인 매출들도 이익들도 거의 다 이커머스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검색도 엮여있다라고 봐야죠. 네, 엮여있는 비즈니스인데 이커머스 영역에서 저희가 밸류는 굉장히 고평가 받고 있지만 쿠팡이 만들어내주는 혁신이라는 게 너무나 사실 크고 소비자에게 와닿는 측면도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상처받을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많지 않을까 그것도 좋은 포인트이신 것 같습니다. 커머스의 비중이 높다는 게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네, 우리나라가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전자상거래 침투율이 거의 유통채널만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절반까지 올라와 있고 통계청 전체 소매 판매 데이터로 보면 30%에서 40%까지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까 미국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여전히 아마존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성장성이 남아있겠지만 우리나라는 그 앞으로의 증분에서는 조금 이슈가 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저희는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확장 가능성 측면에서 위가 조금 막혀있는 부분들이 앞으로는 생기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사실 종목 얘기를 많이 꺼려하시지만 사실 제가 처음으로 모신 것도 그렇고 공모펀드를 하시다 보니까 어차피 종목이 오픈이 되어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에셋플러스는 리치투게더는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에셋플러스 하면 어떤 종목 가지고 있다를 대부분 다 알고 있고 장기 투자하시니까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아서 종목 얘기로 좀 넘어가서 갖고 계시는 아이디어들을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케이팝 산업의 미래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고 좋아하는 산업, 케이팝, 케이 드라마 다 좋아하는데 사실 저희랑 선택한 종목의 차이 좀 있어요. 시장이랑 굉장히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는데 이제 본부장님은 하이브를 가장 좋게 보신단 말이죠. 어떤 면에서 하이브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볼까요? 사실 여기 나와있진 않지만 저희 하이브와 DAU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이게 비즈니스 모델 측면을 좀 많이 고려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 사실 엔터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의 걸그룹이나 보이그룹에 대해서 조사해보면서 알 수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공감대가 강한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팬심으로 정말 평가하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결국에 이들이 만들어낸 숫자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 과거에 저희가 엔터 산업에 관심 없었던 건 사실 원히트 원더들이 좀 많고 흥행 산업의 속성이 있었죠. 그리고 BB 도달하기까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이 한 그룹이 성공하기까지 그리고 성공해서 기간이 되더라도 7년에 마의 벽을 뚫지 못하고 네, 계약 안 되고 계속 못 가는 경우도 많았고 그때 또 수익 배분 구조가 바뀌면서 불안정한 구조들도 좀 있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하이브와 DAU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서 좀 많이 생각했던 게 이들이 추구하는 게 플랫폼이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하이브의 모든 대부분의 많은 이익들이 BTS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지만 하이브가 추구하는 건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추구를 해서 거기에 아티스트들이 들어와서 팬들이랑 소통을 하고 팬들에게 물론 이제 앨범도 거기서 판매를 하고 그 안에서 V라이브 형태로 앞으로도 소통을 좀 더 많이 하려고 하고요. SM과 JYP가 가지고 있는 DAU 같은 경우도 그 안에 아티스트가 들어와서 소통을 하는 형태잖아요. 사실은 아티스트가 바뀌더라도 이 비즈니스 모델은 계속 갈 수 있는 거죠. 이 팬더스트리라는 비즈니스 자체가 사실은 H.O.T 시절부터 지금 거의 한 25년, 30년의 기간 동안 잘 다져왔고 저희가 봐왔던 역사도 그룹은 바뀔지 모르지만 좋아하는 사람들, 팬들은 계속 존재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연결시켜줄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하이브랑 DAU가 추구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엔터 비즈니스 모델도 물론 해외로의 확장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 확장 가능성은 시장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대표님도 좋아하시는 종목들도 그렇고 다 열려있지만 플랫폼으로 좀 더 접근한다면 그 뒤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불안한 국면에서도 저희가 인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는 사실 IP와 확장성 여기에 사실 초점을 맞추고 거기 플러스 재생산 능력, 어떻게 보면 육성하는 시스템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게 저는 K-POP과 진짜 동네에서 클럽들을 돌아다니다가 대형 밴드가 저는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한 건데 이걸 이제 플랫폼으로 보느냐, IP 홀더로 보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좀 달라질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IP 홀더의 역할은 일단 기본 베이스로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엔터사들이 이걸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웨이트가 좀 더 플랫폼에 있는 것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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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